네, 안녕하세요 신입생 여러분. 남설대학교 건축학과 과장 한동욱입니다. 네, 우리 학교에 또 지원하셔서 또 이렇게 새롭게 인연을 맺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직접 만날 날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기 전에 대략은 켜야죠. 켜야죠. 김영진 형도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다른 소음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네, 잠시 진행상 체크할 포인트가 있어서 잠시 쉬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요강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지원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정성적인 측면에서 우리 학교 건축학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처음 보이시는 화면에 보시면 영어로 써놨습니다. 하일리 모티베이티드 스튜언츠. 그래서 제가 이거는 2000년대 우리 학과를 소개하면서 계속 쓰고 있는 문구들인데요. 아주 그 동기가 고향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학과에서 건축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오는 학과. 또 아웃스탠딩 패컬티 가면 우리 학교에 여러 학과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학과다. 그다음에 커리큘럼 오브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국제건축학 교육 인증 프로그램에 맞춘 그런 커리큘럼을 학과 교육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우리 교수님들 비롯해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또 굉장히 친근한 그런 어떤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우리 학과가 많이 앞장서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조금 약간 낯간지러운 말씀 같지만 우리 남서울대학교 건축학과는 꿈의 색깔이 다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은 우리 남서울대학교의 어떤 종합마스터플랜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스터플랜의 조감도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새가 하늘을 알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가 될 수도 있고 드론이 될 수도 있겠죠. 드론에서 보는 그런 전경을 해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이 현재 교사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뭔가 다르다. 우리과는 다른 대학 건축학과가 많이 있지만 역시 남서울대학교만의 어떤 특성이 있다. 그리고 와서는 정말 감히 좀 위대한 꿈을 꿀 수 있겠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별화. 우리는 지리적으로 본다면 충청남도 북부 내륙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천안인데 천안권에서 천안아산권에서 단호히 건축 디자인 쪽에 있어서 아주 선도적인 그런 중심대학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디자인 중심의 어떤 독특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우리 학교에 들어오시면 보는 관점에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2000년대에 2000년 초기에 디지털 오피스 개념을 도입한 어떤 스튜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튜디오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한 학과다. 지금은 또 이런 것들이 많이 퍼져서 일반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과는 무엇보다도 학생 중심의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건축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옛날 우리 건축 전 그런 사진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스페셜라이제이션, 특성화입니다. 우리 건축학과는 남서울대학교의 자체 특성화 사업에 최초 근무해서 획득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디지털 디자인 스튜디오를 그때그때 만들었거든요. 20년 전에. 그런 특성을 통해서 아주 우리 학과의 대표적인 학과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진에 보이는 조형학관이 되겠는데요. 조형학관 저희가 지하 2층과 3층, 4층, 5층을 쓰고 있습니다. 주된 시선은 4층, 5층에 있고요. 이게 1년 내내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학관입니다. 그래서 또한 여기서는 우리 학과의 교육 목표인 21세기형 섬기는 리더로서의 실무형 건축 전문의를 양성하는 학과다. 또 우리는 건축과 교육 인증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예비 건축사를 배출하는 학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지는 정보화입니다. 요즘 정보화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얘기라서 특별할 건 없습니다만 우리 학과는 지금부터 20년 전에 디지털 건축이라는 점을 많이 창안을 해서 디지털 베이스의 설계 교육을 일찍부터 시켜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디지털 디자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학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현재 많은 대학에서 디지털 중심적인 교육들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굉장히 글로발라이제이션, 즉 세계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건축문화 탐방도 각 스튜디오별로 자원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일체 스톱이 됐습니다만 많이 유럽,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세 개 각국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동계하게 방학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지금 한국, 인도, 프랑스 대학들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 건축 도시 현장 워크숍이라는 그런 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태국의 킹 몽구투 유니버시티 오브 테크놀로지라는 그런 대학도 이제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동 워크숍을 통해서 세 개 각국의 학생들과 각국의 건축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학문적으로 교류하는 그런 워크숍을 또 갖고 있습니다. 또 요강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다시피 현재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 유니버시티와 학생 교류 협정을 맺고 있고요. 또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텍사스 대학하고도 저희가 협정을 맺으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유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사전 경험적으로 호주에 가서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복수학위를 따는 그런 프로그램도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학은 또 이렇게 또한 이 워크숍이 단순히 학교 간의 그런 어떤 공동 노력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그런 어떤 공식적인 그런 워크숍 같은 걸 또 하고 있다. 이런 점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과를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하면 뉴멜리니엄 그래서 새로운 세천년이 새로운 세기가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미 시작돼서 이제 10년이 지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MG세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세대가 달라지더라도 건축은 항상 인류의 존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건축이란 것은 솔직히 올해도 그렇고 새 시대가 왔을 때 향후 10년 동안에 없어질 직업 몇 개 또 새로 생겨날 직업 몇 개 이렇게 소개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그랬듯이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대에서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분야 중에 하나로 존재할 것입니다. 또 건축은 시대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그 시대가 필요로 한 어떤 새로운 건축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마치 새로운 휴대전화에서 이제는 어떤 개인용 컴퓨터, 모바일 컴퓨터라고 해서 손안에 들어온 컴퓨터 이렇게 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또 더 발전하고 있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도 이것과 같이 변모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것은 살아있다. 그래서 저희들의 건축 교육이 어떤 일정한 체계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서비스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교 교육시설을 본다면 사실 이제 여러 시설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보이는 사진은 저희 캐드실, 캐드 컴퓨터를 통해서 디자인하는 걸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학과의 교육 공간들은 갤러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 스튜디오, 그 다음에 특성화 디지털 설계 스튜디오 1, 2, 3, 4, 5가 있고요. 모형 제작실, 그 다음에 구조 실험실은 이제 건축공학과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 필요시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컴퓨터실, 그 다음 설계 실습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디지털 설계 스튜디오를 포함해서 모든 설계 스튜디오에 1인 1자리를 제공하는 걸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면 디지털 설계 스튜디오나 혹은 일반 설계 실습실에 자기 자리를 만들어서 실습을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육 과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과 교육 인증 프로그램의 기준에 따라서 1학년 때는 건축 설계와 건축에 의해 디지털 건축 그리고 교양 2학년 때는 또 건축 설계와 구조에 의해 구조 역학, 인간 형태와 건축론, 한국 건축사, 주거 건축론, 그 다음에 디지털 건축이라고 해서 컴퓨터 베이스의 건축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과 또 일부 교양.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우리가 건축 설계와 또 건축 환경계획, 도시 설계 및 경관, 디지털 건축, 사형 건축사, 건축재료 및 구법, 근대 건축론, 디지털 건축 등 응용 이런 과목들을 배우게 됩니다. 4학년은 전문화 과정으로서 건축 설계와 또 건축 법규, 철근 콘크리트 구조, 친환경 건축론, 건축 설비, 건축 시공, 현대 건축의 공간 분석, 강구조 설계, 실내 디자인 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5학년은 완전히 실무 과정으로서 건축 설계, 졸업 설계를 요 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 실무 실습, 커뮤니티 디자인 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드렸죠. 1년 내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19 팬데믹 기간 중에 실습실 오픈 시간이 시간대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도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필요 시는 또 더 연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당 선축 설계만 주당 10시간 이상을 할애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불이 꺼지지 않는 학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자랑스러워해야 될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설계 스튜디오에는 한 16명 정도 정원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각각 특성화된 어떤 설계 과외 지도를 또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재학생들은 교내 재학 중에 작품 공모전, 다양한 국내 작품 공모전에 출품해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건축 역량을 또 검증도 하고 또 쌓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졸업을 하게 되면 예비 건축사로서 3년간의 실무 수련 과정을 통해서 건축사 시험에 최종 응시를 해서 2차 시험에만 합격을 하면 건축사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또한 저희는 대학원이 있어서 대학원에서는 주로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맞춘 여러 가지 실용 교육적인 측면을 심화시켜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의 역사는 1995년에 학과 개설된 이후에 지금 3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95년 10월에 이미 1학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서울 건축전 제1회 남서울 건축전을 했고 매년 개최해서 2026회까지 개최한 상태입니다. 이 건축전을 통해서 각자의 건축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디지털 건축 디자인 워크샵이라는 걸 2002년에 디지털 건축 설계 스튜디오를 시작하면서 시작해서 현재까지 20회 정도 개최해 오고 있고요. 또 친환경 건축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 친환경 건축 디자인 워크샵을 또 현재까지 매년 22회 정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또 2008년에 저희가 건축학과 5년제 교육과정으로 전환을 해서 이때부터 건축학 교육 인증제에 맞춘 저희가 인증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서울 퓨전 디자인 워크샵이라고 해서 현재까지 9회 또 개최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각각 디지털 설계 스튜디오들의 특화된 그런 워크샵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에 저희가 5년제 교육과정을 시작해서 2017년도에 건축학 교육원이라고 우리나라의 전체 각 대학에서 하고 있는 5년제 혹은 대학원 같은 경우는 2년제죠. 대학원 2년제 혹은 3년제인데 그런 각 대학과 대학원의 건축학 교육 프로그램이 이것이 국제적인 인증 기준에 합당합니다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5년 기한의 인증을 획득했고요. 앞으로 2차 또 인증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2월 현재 제24회 졸업식을 했어요. 그래서 누적 졸업자가 136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지금 현재 사회의 각 분야에서 그 전에 저희가 4년제 건축학과일 경우에는 졸업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또 건설회사라든지 또 다양한 분야로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숫자가 현재 건축설계사무실, 건축설계회사 이런 부분들의 어떤 중견 인력으로서 열심히 사회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 전인 교수들은 현재 지금 7분이 이렇게 있고요. 각각 건축계획, 환경친화적계획, 건축설계, 인테리어 디자인, 커뮤니티 디자인 또 그 다음에 또 유비쿼터스라는 디지털 베이스의 하우징과 주거와 또 컴퓨터에이디드 디자인 이런 것들을 하시는 교수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겸인 교수진을 통해서 보시면 실제 건축설계회사 혹은 건축설계사무실을 운영하시거나 사무실에 재직하시는 실무인력들이 겸인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또 외래 교수진으로서도 마찬가지로 실제 건축설계사무실에서 활동하시는 실무인력들이 오셔서 저희들 학생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학과의 교육목표는 섬기는 리더로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학이 여러분 아시고 지원을 하셨겠지만 기독교적인 어떤 인성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리더, 리더로서 사회를 섬기는 어떤 그런 인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인성을 갖춘 실무형 건축 전문의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교육목표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들어오면 학생, 저희가 디지털 건축 디자인을 강조하는 것도 어떤 현시대인 어떤 실무형에는 굉장히 이 디지털 건축 디자인 툴이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와 동시에 단순한 기능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또 세부적인 건축 교육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즉 기독교적인 인성과 책임성을 실천하는 인간 중심적인 건축을 가르치고자 합니다. 또 현대 산업사회의 기술과 문화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건축 전문의를 양성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또 사령과 봉사를 실천하는 국제적 건축 전문의를 양성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게 되겠습니다. 실습지 실험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디지털 건축 스튜디오 5개가 있고요. 건축 헤드실, 모형 제사실, 구조 실험실, 시청각실, 세미나실, 프레젠테이션, 학년 설계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건축 설계는 분반별 집중 지도로 최대 인원이 15명 정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당 주당 최소 40분, 개인당 40분 이상의 집중 지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반별 집중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특성화된 학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건축 이론은 당연히 건축 설계 과목과의 연계성을 굉장히 강조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설계 시간에 많은 학업의 시간을 투자를 하고 있고 이론 과목들도 이런 설계 과목과 연계된 그런 어떤 과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현장 지향적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능력 배양하는 것이 저희들의 큰 목표이고요.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초 및 응용 능력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발표 능력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협동 능력도 강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팀 작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현장 실습 교육, 그다음에 견학 및 답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절하게 혼합해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건축 정보화 경우에서 CAD라고 사실은 컴퓨터 디자인 툴인데요. 툴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라이너, 스케치업, 에빗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이 모여져서 BIM,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이라고 해서 빔 베이스의 디자인으로 가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다 이제 통칭해서 그냥 CAD라고 했습니다.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죠. 정식은. 그리고 모든 교과 과정을 다 CAD 교육과 연결해서 프레젠테이션들이 CAD를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인터넷, 가상대학, 통신 등 당연히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런 온라인 수업들이 많이 기법들이 이제 발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서 또 여러분들의 의사를 굉장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3당이 활성화돼서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교수와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 전공 및 진로 등의 상담을 통해서 밀착형 학업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얼마나 더 적극적인 그런 호응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강의 평가가 그냥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저희 강의 평가에서 나온 그런 학생들의 의견을 계속 다음 학기의 강의를 개설할 때 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런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정식으로 학교에 들어오시게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교과목 체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보시면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이해 과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거, 주택을 비롯해서 단일 건축물 설계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단일 건축물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도시적 차원에서 또 건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단순히 건축 디자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조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합되는 그런 기술 통합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건축, 설계를 하는 그런 과정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설계가 가장 중심 과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설계가 매 학년마다 2개, 학기마다 하나씩 그래서 2개의 설계 과정에서 총 10개의 설계가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맥락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건축에 의해 주거건축률, 한국건축사, 서양건축사, 근대건축, 친환경건축론, 실내디자인론 이런 것들이 과정이 되겠고요. 베이스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술로서 우선 표현 기술로서 디지털 건축에 대한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구조, 환경계 이런 것들이 설계에 반영이 되도록 이루어져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고학년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더 고급화된 기술들을 익힐 수 있게 되겠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건축법규라든지 실무실습, 실제 현장에 가셔서 실제 설계사무소들 아니면 건설회사들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학업 과정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학과 졸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건축 설계하고 감리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차적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든지 또 건축 시공이나 실내 인테리어 시공, 또 부동산 개발, 또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CM이라고 많이 약칭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어떤 건설 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거를 배우기도 하죠. 그다음에 또 전문 교육자, 저같이 교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전문 교육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기술에 관련해서 건설기술연구원이라든지 건설회사의 어떤 연구소에 들어가서 연구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건축 관련 공무원이 당연히 또 도전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건축물 관리, 이런 다양한 분야,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유관된 분야가 많습니다. 특히 건축이라는 것은 종합학문이로서 건축을 잘 배운 사람들은 좋은 경영자가 될 수도 있고요. 좋은 어떤 또 디자이너, 그러니까 건축 외의 디자이너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 다 넓혀서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활을 안내하면 성적은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다 좋은 성적을 말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학과를 졸업생들이 취업을 하는 걸 본다면 건축설계 회사에 우선적으로 취업을 하는데 여기서는 대학 학점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학생이 건축적으로 어떤 실력을 이루어왔느냐, 이거를 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작품들을 어떻게 열심히 했느냐,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대학생활을 좀 더 입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학자, 이런 것들은 입학하시면 당연히 알 수 있을 거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학과에 입학하신 분들이 가끔은 교수님, 저 건축학과 공부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과로 전과를 할 수가 있어요. 전과가 가능하고요. 지금부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들어오시면 접할 수 있는 디지털 아키텍처 스튜디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스라고 해서 여기는 디지털 아키텍처 스튜디오의 약자인데요. 지도 교수님, 오건수 교수님하고 송종환 교수님이 해서 여기서는 디지털 건축 워크샵을 계속해서 1년 만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16명 내외 학생들이 같이 과외 시간을 이 스튜디오에서 있으면서 다양한 디지털 건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Environment Behavior라고 해서 건축, 그 다음에 행동, 사람들의 어떤 행동 방식을 어떻게 건축에 반영하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스튜디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 또 도시 설계 같은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이 나우디라는 조경수 교수님 지도의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또 제가 지도하고 있는 건축과 인테리어 디자인을 같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런 네이지라는 스튜디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앤카라라고 해서 주로 건축 봉사, 그 다음에 또 농촌 건축, 또 그 다음에 지역사회 이런 것들에서 건축의 역할들을 좀 많이 배우는 그런 정원재 교수님 지도의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또 스튜디오는 아니지만은 이우영 교수와 소수의 학생들이 어떤 도시 대안 건축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실도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식 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하면 이런 우리 일곱 명의 교수님들의 개인적으로 연결이 돼서 자기의 또 스테이션을 만들게 되고 학관에 그래서 이제 학업을 좀 더 다채롭게 이어갈 수가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학교 건축학과 입학을 환영하면서 조금 30분이 조금 넘었네요. 지루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 학과 할 얘기들이 많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 학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